안녕하세요 선생님 상납금 받아주세요 내가 다음엔 두배로 가져오라 있지 안되겠네 요썰고 요썰고 아니 왜 나랑 말라인선 애들은 오자마자 울어? 아칼리는 4렙부터 살짝 아니 나 5렙부터 살짝 위험하죠 아 에반데? 와 어 판단 좋았다 나 이거 설마 킬각 나와? 야 아니 어허허 아 진짜 진짜 아 에반데? 아니 이거 나 점화 돌면은 또 죽을 것 같은데 느낌이? 나 이거 마방템 하나 올려야되나 설마? 아니 이거 아칼리 킬각이 너무 막을 수가 없는데요? 이를 다 피해버리시면 돼요 아 그렇네 아우 고맙습니다 이거 요네가 극한으로 하면은 할만한 매치업인데 해보니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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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좀 신사답게 하자 좀 별각국 나오면 솔직히 내가 이긴다 인정?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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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리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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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할 거 해야지, 굳이? 굳이 3명이 다 죽었는데 상체 3명이? 아니 이거는 뭐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욕심 부일 것도 없어 사실 그냥 이제 합리적인 거죠 아 이건 욕심 나는데 다이애나가 저거 먹는 동안 더 맛있는 걸 먹어요 괜찮죠? 아니 이 먹은 자원으로 대신 감카를 가주면은 그걸로 오케임 거기다가 탑 라인도 만들어 놨고 이 얼마나 이타적인 탑 라이너인가 야주정의 성취를 의미 안하여 뭐야 까불어 레드? 무슨 바루스야? 날목바루스구나 그러면 바로 레드를 먹어요 이런 건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야! 바루스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너가 난리야 임마 어? 에라이? 아 너도 좋지 않나 이게 이게 다른 챔프의 킬도 아니고 요네의 킬은 진짜 다른 챔프의 두 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상 지금 10킬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어? 연막을 그렇게 써버리면 뭐야 내일 전공시험인데 그냥 공부 안 해야지 아 까비 아 까비 스윙 패시브 때문에 피바락이냐 임피냐 팀의 딜러 라인이 맞나 확인을 하고 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임피 근접 많을 땐 피바 아니면 임피인데 보통 임피가 낫습니다 아 혹시 어디 티어 요네 장인이신가요 뭐야 바루스 레드 리젠 표시가 떴는데 왜 내 눈치를 보는거지? 거절은 안해요 오호 바루스도 이걸 원해 그쵸 원한다고 하네요 침묵은 보통 긍정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야 너 그러다 죽어 무한의 대검이라고 이 녀석아 무한 갓 윤호 사기체만 하시고 라이즈가 직종 참을 뭐래 참 윤호의 라이즈보다 랭킹 낮아요 캐리 캐리 누가 모르가나 캐리래 그렇죠 18킬 윤호의 캐리죠 윤호의 킬은 다른 챔프의 킬 값, 값어치의 두 배니까 박하특 질량 대충 잘 나오는 챔피언으로 때리고 딜 1위하고 캐리함 말파하면 질량 안 봄 말파하면 받은 피해량 보는데요? 피해 감소량이랑 아니 그리고 질량 잘 나오는 챔프로 질량 1위한다는데 합이 질량 1위하는거 거의 불가능해 질량 1위하는거 보통 이제 탱탱 매치홈 나오면 1등하는데 알값다 아칼리 카운터 아칼리 카운터 아칼리 카운터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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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파가 아무 말도 못하죠? 바로 날먹부시로 딱 들어갑니다 엇 들켜버렸어 아 씨 들키면 그냥 아예 대놓고 해버려야되는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오상 캔디를 먹지 하아아아!! 고양이가.. 마우스를 쳤어요 고양이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 그냥 벽궁각 되는거 아니야? W하면은? 로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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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펜윈 아 그냥 qrp 박을걸 그랬나? 아 좀 조용해봐 하트님 혹시 적을 처치했습니다 하트님 혹시 적을 처치했습니다 키버렷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킬 줄면 안돼 얘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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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AP가 좀 잘 컸네 멜모 갈까? 근데 멜모 가면 문박을 못잡아요 멜모 멜모 아 이럴거면 진작 같지 에이 씨 배빠잖아 아 애들아 어 잠깐만 낚시할게 그냥 오히려 나 멜모야 아 이거거든 멜모가 맞았죠? 이러면 쿨감이 너무 오반데? 멜모 괜히 갔어 멜모이네요 아 방금 되꼈어요 야 뭐래 아 까비 좀만 더 쳐맞어야됐나 캔윈 야 얘들아 그 카일한테 뭐라 하지마 그 살아있는게 어디야 살아 움직이는게 아 야 잠깐만 아 나 너무 못했다 어떡하지? 아 이 게임은 잘하고 있는 사람이 실수하면 터진 게임인데 아 얘들 집탐이거든 지금 안하면 답없어 지금 안하면 답없어 지금 안하면 답없어 지금 안하면 답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템을 좀 잘못 갔어 이거 가인 가야되네 아 야 카이사야 좀 돌아와 너의 그 절대 시야가 필요하다고 우리한테는 상대 은신 2명이라 위즈리얼 Q 날라온다 비전 Q 아 나 다른 가파들은 도발aste 또가는 도발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아... 항상 하니에 집수분 덮고 자다 버리고 싶네요. 잠재력 차이 아닐까요? 를 구형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 원딜이 게임 안에서 진건데 무슨 챔프를 탓해요. 이 세상에 나쁜 챔프는 없다. 피드스틱은 나쁜 챔프 맞아요. 아니 탑의 고열을 기반으로 바텀에 리턴하는 말도 안되는 구조를 가진 챔프인데 그게 나쁜 챔프가 아니면 뭐임? 상대가... 요즘 메타에요. 이거 기인 선수도 이렇게 해요. 저도 처음에 이해 안 됐는데 비스켓이 필요한데 밑에 거 들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야야야야 장난해 지금? 아 개 손해다 진짜 근데... 이러면 이득이죠. 아니 이런 갱킹 루트는 진짜 생각도 못 했어 아아본아. 이거 원투데이가 아니구나. 어? 어 아암하! 어 시 sewn. 찰스 메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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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수 있잖아 어? 아 야 나 뭐해 씨 아니 이득이긴 한데 아 잠깐만 쏘리 아니 그 그러면 내가 거기 응 너의 그 속박 맞춘 거에 내가 대시를 했어야 됐다고? 응수가 있는데? 아니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피오라 잡은 다음에 라인을 박는다 아니 근데 나 다 혼자 해도 되는 아 폭을 못 먹었음 잠시 8개월 감사합니다 제발! 어우 쉣트 아니 근데 이거 탑에서 우리 뭐하는 거냐? 아버님 이제 탑 그만 부탁드립니다 피드스틱 직선갱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곧 6레벨 될 거 같단 말이죠? 피들 있을 거 같지 않아요? 그럴 거 같더라 아 좀 더 끌어들었어야 됐나? 아 아 한 팀 살았으면 잡았어 아 진짜 운이 없다 아니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야? 아버나? 어? 아니 말도 안 돼 이렇게 초공격적인 아버나는 처음이야 이 녀석아 아니 리신으로 태어나지 그랬어 제가 바텀 갈게요 르테리스니까 응? 그렇네? 내가 요네 목까지 할게 그냥 응? 다행히 네 imbolk 앙 꼬리 돌 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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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렷 와 뭐야 야 야 너무 화끈하잖아 와 이거 뭐야 가락들만 템 팔았네 그 라인이 또 캐릭 좋은 호흡이었어 아하버나 독보 요네 아하버보다 질량 낮음 사형 이렐리아 S플러스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라이엇에서 인정했다 이 말이거든요 명예 4개 팀원들도 인정해버렸죠? rural 롤레 산롤 임 임 임 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